가 봅시다, 형님. 던져봅시다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던져보면 알지. 멘트 없이 한 번만 던져보자. 어, 저 이거 무슨 물고기 땐가? 형, 저거 무슨 물고기 때 같은데? 형, 저 앞에 갈매기 때다. 저 갈매기 때다. 저 갈매기 때 있는데, 아, 반대편에? 아, 멀다, 형님. 저 갈까요? 저쪽으로? 형, 갈게, 갈게. 갈매기 보여, 보여. 갈매기 지금 엄청 돌고 있어요. 형, 보여줄까? 형, 내가 뛰어갈게. 형, 너 뛰어가야 하는데 무릎 깨지고 머리빡 깨지고 그러겠어? 시작! 갯바위에서 뛰어다니는 나밖에 없을 거야. 이거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? 고개 숙여! 형님들, 살려주세요. 형님들, 살려줘. 형님, 나 좀 살려줘. 형님들, 나 물도 안 갖고 왔어. 형님, 내가 갈매기를 봐갖고. 형님, 내가 갈매기까지 봐가지고. 아, 참 내가. 길이 있어, 길이 있어. 줄이 있다, 줄. 다 왔어, 다 왔어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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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갈매기. 하아. 저 갈매기, 여기 앞에. 요쪽에, 요쪽에. 하아. 하아. 잠깐만요. 흙에 먼지 들어가갖고. 하아. 하아. 야, 넘어. 넘어, 넘어. 넘어. 넘어 보여. 넘어 보여. 흙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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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. 으으. 넘어. 으으. 다 됐다.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트 바짝 붙었어 바짝 붙었어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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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승어 승어 에이 승어야 승어 아 여기 앞에 다 승어봤어 지금 농어도 있을 것 같아 농어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농어라도 농어 제발 히트 저 상경이 갔다갖고 아 아 아니요 상층도 떠 있습니다 아 아니요 상층도 떠 있습니다 응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숭어 숭어 형님 못들어 못들어 너무 커서 형님 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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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어입니다 하나 숭어 육자 숭어 육자입니다 육자 이야 손맛 장난 아니네 바로 방생할게요 숭어가 너무 많아 농어 같았는데 방생 가라 와 숭어 여기 앞에 다 모여있어요 루어 루어 막 쳐야 쳐 울어 걸었다이 얘네 상갱이 피해가지고 왔나봐 안으로 붙었나봐 빨라야 빨라했다 히트 빨라했다 히트 히트 어 잠깐만 오씨 아 뜨거워 루어 때 걸렸어 잠깐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상갱이가 저 앞에 있거든요 상갱이 때문에 승어가 여기 안쪽으로 도망쳐 왔나봐 여기 바로 갯바위 앞에 있어요 으 으 아 무거 으 으 어우 숭어 봐라요 어디 걸린 거야 으 으 등에 등에 오래 등에 아 으 아 으 으 에이 두번째 숭어 입니다 으 으 으 지금 한 육자 육자 중반되는 겁니다 으 와 너무 힘들어 으 으 너무 힘들어 으 너무 힘들어 숭어 팔 빠질 것 같아 으 으 다 팡 가져가요 이따 킵 하지 뭐 저쪽이 저기 있는데 자리 옮기면 안되나 아 농담입니다 숭어 낚시로 바꿔야 되나 숭어 낚시로 바꿔야되나 숭어 낚시로 바꿔야되나 걸렸다 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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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이렇게 멀리서 걸었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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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어 같은 숭어들이 저기 있으니까 좀 자리를 옮겨 볼게요 안되겠어 으 으 으 히트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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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망가 구 망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아앜 에헴 숭어 재밌었습니다 안녕 분명히 갈매기 떼를 보고 엄청 뛰어갔는데 농어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 하다보니 숭어가 훑이기가 돼가지고 오늘 숭어 손맛을 좀 봤던 것 같고 다음 물때에 광어 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루하지 않으셨죠?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오늘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그리고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 포켓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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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